아 아 햇빛도 촉촉하고 머리도 촉촉하고 좋아 네? 아니 그 정도로 아직 더운 맛이 아닌데 더워 더워? 아 근데 약간 볼도 빨갛게 익었어요 그러니까 좋아 좋아 아이고 삼촌 시원하라고 손붙이세요 저렇게 하면은 더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뱀풍이에요? 가만히 쉬어 어떡해 아 뭐야 왜왜왜 아 침 마르는 거야? 뜨거워서? 아 못쓰네 진짜 근데 저 꽤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게 침이 마르면서 시원해져요 저기요 들어가? 들어가? 덧없지 거기는 거기 동굴이 아니야 뜨겁지 뜨겁지 아니 왜 이게 웬일이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근데 땀을 진짜 많이 흘리겠네 괜찮은데 아니 왜 매트한테 주래 괜찮아?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아 아 이거 아따 왜 왜 왜 매트는 왜 싸우는 거야 이거 아주 덥고 아프고 저 등 다 젖은 거 봐 또 옷을까요? 어이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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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옷을 벗어 그렇죠 어 아우 저 옷 젖은 거 봐 또 젖을까요? 아이고 옷도 혼자서 잘 벗고 어 그래서 물티슈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좀 시켜줘요 아 귀여워 아버님들 중에 가끔 저렇게 물티슈로 아버님들 중에 가끔 저렇게 물티슈로 겨드라기도 닦고 아하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형 어 어 그러면 어 어 그 아 아 어머 아 이제 만족했다 시원하대요 이제 좀 살만 해? 5빈을 아프고 야 너무 더워 윌리엄도 더워 야 너만 더워냐? 아니 뭔 일이 있나? 벌써 지쳤어요 아침인데 아가야 너무 덥다 이상한데 지금 나 힘이 없어 완전 벤틀린 역시 나갔고 아가야 벌써 여름인가? 너무 더운데 형도 벗겨 버리는 거야 형도 벗어 야 뭐해 더워서 벗어버리니까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형도 벗겨주는 거예요? 형 잘 벗게 응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아 뒤로 아 벗다 말하는데 동생이 그냥 확 가서 벗겨버리네 아 도와주는 거 맞죠? 응? 어 이게 갑자기 이게 웬 형제예요? 이 형은 더 더워 벤틀린이 지쳤거든요 지금 아 저거 쉬는 거예요 형 벗기다가 힘 빠졌어 지금 더워 아 저러면 더 더워 아이고 아유 장난꾸러기들 웃기대요 자기들도 ти 여기서 돌아가면 절반 그러다가 손소는 의지가 없습니다 네 쪘어요 벤트리가 자기가 했던 좋은 방법을 다 해주고 있네요. 어머나. 다 닦아주는가 봐. 다 닦아주는가 봐. 해줘. 더 많이 해줘. 여름부터 와. 아니 근데 계절이 왜 저기만 여름인가? 이렇게 덥지 않은데. 여기 시원해. 그렇지. 시원하지. 거기 여름 시원하지. 그래도 안 돼. 얼른 닫아. 명상자리죠. 거기 자리를 깔고 앉으면 어떡해. 이거 문 닫아야겠다. 그래. 여기 올라와봐. 왜? 위에는 시원할까 봐? 어때? 어디에 가볼까? 다리를 어때? 꺾어내시나. 꺾어내시나. 그러면 저기다. 바닥이 뜨끈다? 여기. 여기 시원한 것 같아. 아이야. 아이야. 어때 거긴 시원해? 어때 어때? 더워. 거기도 더워. 여기도 아닌가? 아가야 여기다. 집안에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 여기도 아니야. 방독도가 어디인 거야? 어디로 가기? 아가야. 여기야. 어디요? 찾았나 봐. 아가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래.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시원한 지점이 어디예요? 엄청 시원해. 아. 욕실이 그렇죠. 엄청 시원해. 여기가 좀 시원할 수 있어요. 아가야 여기 대박이야. 야 여기서 놀다. 안돼. 여기 놀자. 그냥 물놀이해 얘들아. 맘마도 여기서 먹는다고? 그거 신경도 못했네. 이게 뭐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테이블. 아 테이블. 테이블. 하나씩 먹어야 돼요. 먹으면. 근데 진짜. 이거 뜻밖의 파캉스네. 너무 더웠어. 못 살아 정말. 더위 피해서 욕실로 가서 저렇게 재밌게 놀아. 야. 아니 근데 저렇게 초콜릿이 녹을 정도로 덥다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래. 아이고 또 날리. 아이고 못 살아. 오 마이 갓. 아니 녹아도 맛은 있지만 저기 손에 다 묻고. 밑에 베개는 어떡해요 정말. 눈빵까지. 아이고 아버님. 덥다고 난리해 지금.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네? 아빠도 땀난데요. 아 왜 이렇게 더워. 네? 아빠도 땀을 저렇게 많이 오니까. 아 왜이래? 아니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뭐가 지금 집이 잘못했다. 오늘 밖에 시원한데? 왜 이러지? 시원해요. 윌리엄. 벤. 나요. 어디야? 화장실입니다. 아빠 가지 마요.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너무 덥다. 고기가 제일 시원해. 진짜 근데 창의적으로 먹는 거예요. 아빠 여름이 온 거 같아. 그러게. 여름 아직 안 왔는데 집이 엄청 더워. 야 여기에서 또. 일단 지금 초코 과자 먹고 있나? 너 대체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일단 나와봐. 나와봐. 그렇죠. 이놈 많이. 펌프를 아직 몰라요. 이렇게 살짝 누르면 되는데. 네. 나와봐. 나왔다 치고. 나와봐. 지금 왜 이렇게 저거. 그러니까요. 나도 몰라. 나 일어났을 때 그랬어. 야. 뭐야 이게. 야. 아니 지금 온도가 35도야. 어? 35도. 고길로 가요? 왜 그랬어? 아니. 내가 이거 눌렀어? 안 썼어? 다 올라와. 아이고. 다 눌렀어? 다 눌렀어? 아이고 우리 벤틀리. 지금 가장 먼저 벤틀리가 일어났어. 어? 아 심심해서. 응. 아 심심해서. 응. 어떻게 해. 아니 애들이 이렇게 뭐에 하나 꽂히면. 질리 때까지 하더라고요. 응. 어떻게 해. 아니 애들이 이렇게 뭐에 하나 꽂히면. 눌렀잖아. 버튼이란 버튼은. 단어로. 이제 아 형이 안 일어나서 또 다른 버튼을 찾아간 게. 숫자가 바뀌는. 아 안돼. 아 거실 보일러도 이렇게 나와서 한 거야? 안 박하지? 집 안에 있는 버튼이란 버튼은 단어로 보여요. 오. 온 집안을 다 35도로 세팅해 놓은 거야. 아이고 못 살아. 그리고 다시 자. 렌. 이러면 안 돼. 이거 너무 더워.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많이 눌렀어? 발 바닥 치고 와 봐. 지금 아빠가 다 내리고 있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조금만 참아봐. 나 더워서 안 되겠다. 거기에 저렇게 한 번 달고 하시면. 쉽게 안 내려와요. 온도가. 나 항아시로 갈래요. 일단 좀 열이 식을 때까지 대피해 화장실. 야 버비에서 살고 있을 거야? 버비에서 밥 먹고? 너네들 계속 거기 안에 있을 거야? 나도 나가고 싶은데 더워. 여기가 덜 더우니까. 그럼. 언도 내릴 때까지. 내게 재미있게 만들어 줄게. 그런게 있어? 당연히 있지. 재밌게.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 금방 갈게. 이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이에 맞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딱 맞네. 황토색. 황토색이야? 저거 죽뿐인 아니에요? 자. 얘들아. 이거 준비 다 됐어. 이리 와. 응? 아빠 뭔데 왜 이거 갖고 와? 이거 보면 알 거야. 머리. 머리. 아 이거 찜질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캐밍턴제의 찜질방. 이것이요. 그렇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 찜질방 똑같이. 이거 지금 아빠가 만든 게 찜질방이구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황토. 이거 뭐야? 해먹. 이거 뭐야? 그거는 도울 때 이렇게 안아주면 시원해. 이거 뭐야? 우리 이 머리. 윌림하고 이 머리 한번 썼어. 우리 저번에. 뭐야? 양머리. 맥들이네. 저 양머리 처음 해봤나? 양머리. 20년도 봐요. 찼네. 거기서 자. 너 어렸을 때 이런 거 닿았어? 집에서. 애기 때? 애기 때. 재밌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때만 해도 진짜. 9개월쯤 됐을 건데. 이가 막. 막 날 때. 어떻게 너무 귀여워. 넣어도 괜찮지?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찜질방이죠 뭐. 맞아요. 누워서 이거 안아줘봐. 돈 내고도 가는데. 그럼요 그럼요. 이거 안아줘봐. 아빠 이렇게 하는데. 시원하지. 아니. 저거 봐봐. 다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 봐. 나무늘버 같아. 자세를 어디서 봤지? 어떡해. 나무늘버 같아요. 아이 귀여워. 아빠 먹을 것도 준비했는데요. 아니 아빠. 아빠 있어. 아. 먹을 거 가지고 올 거야. 아 먹자. 여기 앉아있으면 먹을 거 줄게. 야 먹을 거 나온다니까 기다리는 거 봐. 자. ASH. 여기있어. 여기이잙니다. 저 저 저. 시 orang 한 명. 식identally. 이거 뭐야. 여기 달걀. plante. род Lucy 먹고 봤잖아. 맛있죠. 쿠키. 으으하. 봐봐. 아 윌리엄 역시. 역시 이거 하나 놓칠 수가 없죠? 아 suffering. 아프 아파. 되죠? 돼죠? 형아, 봐봐. 오, 잠깐만. 맞아. 이유가 하는 거야? 이게 좀 난데, 원래 깨져야지 안 아파. 자, 수박 가져왔어. 더울 때면 또 수박처럼 시원한 게 없죠? 왜 꺼내? 어? 안 빠져요? 오, 이 아니야 아니야? 오, 이 아니야. 들었어? 형이, 형이 도와줄게. 이거까지 왜 안 돼? 오 마이 갓. 오, 힘이 세. 오. 들었다, 들었다. 아, 야. 아이고, 아이고. 아, 야. 왜? 왜 그래? 아니, 가위 짜려,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이거 아빠 머리를 하면 안 돼? 아니. 가위, 가위 짜려. 안 되잖아, 봐봐. 가위, 가위. 가위로 할까? 아빠, 그럼 가위로 할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어. 여기 짤릴게. 가위 짤릴게. 총 짤릴게. 총 짤릴게. 네. 자, 스테이크 나갑니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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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와, 수박이 스테이크처럼. 그기 아닌데. 아, 야. 스테이크. 수박스테이크? 그래서 스테이크. 이제 아빠랑 컷 맞네. 윙동댕. 윙동댕.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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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아빠 근데 아직도 더워 포크. 온도구에 안 내려가 여기 있어 포크. 아빠 나갔다 펜터 펜터. 펜터 당연히 나가야지 나갔다 올까? 나갈 요가 아빠도 나가지 그래 지금 그냥 밖에 나가는 것도 답이겠다. 나갈 요가 아빠.